저는 다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해선 불이 이렇게 잘 안 잡아요. 너무 재밌어.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 엠피 린림이라니. 가다가 아니면 날 내리면 돼. 소고기 이제 앉아서 앉아서. 옳지! 옳지, 간다, 간다! 어! 간다, 간다! 오, 죄송합니다. 아, 살이 처음 오는 분인. 맙소사 우리가 못 따라가는게 아니에요 힘! 다 와버렸어 새해! 계속 페달을 벌리는게 아니라 계속 페달을 거리는게 잘 가네 와 코너까지 한해 처음 오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좋아요 그쵸 바람 불고 난 지금 내꺼 아니라서 이거 버리면 안돼 나는 소중하게 안고 가야돼 안돼 안돼 천천히 멀리 보고 잘하네 저건 잘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는 막 폐단 안해도 다 올라가요 천천히 올라가 안쪽이 괜찮아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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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래로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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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달질을 멈추면 안 돼요. 인사! 됐다! 됐다! 앉으면서 앞바퀴가 내려간 다음에 다리 여기서 딱 펴서 쭉 접지해 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막 뭔가 보람찬데요, 저분? 알려주면 알려드립니다. 하니깐, 습관하니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리 키는 맛이 있죠. 오, 코너! 그거 해봐요. 빠밤빠밤 해봐요. 아이고, 시끄러워. 그렇지, 그렇지. 오, 세지, 세지. 오, 봤어? 봤어, 봤어? 세지, 세지, 세지. 밖에 있어, 이렇게. 오! 웃음. 웃음. 오. 웃음. 와우. 웃음. 웃음. 여기서 브레이크 풀어요, 브레이크 풀어요, 옳지! 우와! 언니, 살려서 가요, 지금? 와,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신난다! 오, 너무 좋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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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대박! 우와, 여기! 태굴 타고 왔어요, 지금! 태굴 다 타고 왔어요! 이 급격타를! 지금 미끄럽고 커 보고 경사인데... 아, 뭘 할 말이 없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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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왔어! 내려왔어! 저기를 내려왔어! 미쳤어! 이 경사를! 최고 속도가 그럼? 우와! 저는 다운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불이 이렇게 잘 안 잡아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어필도 재밌다고 그랬어요! 하하하하! 어필 진짜 싫어하거든요! 근데 산 어필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하하하! 산으로 와야 돼요! 이런 분 산을 사야 돼! 너무 재밌다! 어필 이렇게 재밌을지 몰랐어! 완전! 우리 언니는 어필을 내리실 줄을 몰라! 하하하하! 내가 힘들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 여자들끼리 졸졸졸! 이게 너무너무 좋아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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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 흙 흙 흙 흙 흙 흙 흙 흙 옳지. 그대로 가.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옳지. 약간 옳지. 됐다. 와 오 야 회 흙 빨리 돌려 못 가는 데가 없어요. 네, 네 명입니다. 감사합니다. 체중이 없으셔서 저는 체중으로 히트 나무 괜찮나요? 넘어지는 것도 안정적이에요 체중으로 히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멋져요 멋져 최고의 선생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